이번 시간에는 머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머지는 이게 뭐지? 이런 뜻이 아니고 무언가를 합친다, 병합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상황을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커밋을 했어요 그러면 버전이 만들어지고 또 커밋을 해요 그럼 또 버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커밋을 하면 버전이 만들어지고 이 버전들은 기본 브랜치인 마스터 브랜치에 속해 있어요 m 이라고만 적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애플 브랜치를 만들고 그 브랜치로 체크아웃하고 그리고 그 체크아웃한 브랜치에서 새로운 버전을 만들면 이런 식으로 새로운 버전이 만들어지고 얘는 이제 애플 소속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마스터 브랜치에 있는 상태에서 다시 구글 브랜치를 만들고 체크아웃하고 새로운 버전을 만들면 이 마스터 브랜치를 기반으로 하는 구글 브랜치가 생깁니다 그리고 마스터 브랜치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서 다시 커밋을 하면 이렇게 새로운 버전이 또 만들어지고 이제 얘가 마스터가 되는 것이죠 훌륭해요 환상적인 기능이에요 저장소를 복제하던 때를 생각해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죠 우리는 이런 꿈을 꾸게 됩니다 딱 보니까 여기 있는 이 A라는 브랜치에서 작업했던 내용이 마스터에서도 유용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뭘 하고 싶겠어요? 뭐지? 즉, 합치는 작업을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꿈을 꾸게 되냐 마스터에서 작업한 내용도 가지고 있고 애플 브랜치에서도 작업한 내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새로운 버전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얘가 마스터가 되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머지를 해야 되는데 용어를 좀 살펴보면 우리는 여기 있는 A와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버전의 공통의 조상이 누구예요? 얘잖아요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거를 base라고 한다 즉, 우리가 합치려고 하는 것의 공통의 조상을 base라고 해요 따라해보세요 base 그리고 그 base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 있는 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새로운 버전을 만드는데 이런 버전을 뭐라고 하냐면 병합되다 merge 병합된 커밋 이런 뜻에서 merge 커밋이라고 합니다 즉, 얘와 얘를 합친 커밋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merge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수동으로 한다면 굉장히 신경 쓸 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천 개의 파일에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는 코드를 합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 수도 있단 말이죠 물론 깃이 모든 걸 자동화해 주진 않지만 대부분의 작업을 자동화해 주고 자동화하는 게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작업은 우리한테 딱 개들만 찝어서 요기는 당신이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 주는 환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